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오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어두움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어두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두 가지 본문을 상기시켜줍니다. 첫째는 애국당에 들이웠던 어두움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로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는 이것을 곧 더듬을 만한 흑암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떠오르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은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쌓여 계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바로 이 흑암 가운데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던 날 나타난 그 어두움은 아마도 이 두 가지 모두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화내시고 노여워하시는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인재 두 가지 모두입니다. 흔히들 버려짐의 부르지즘, cry of direction이라고 불리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때는 이 어두움이 드리워졌던 때이고 그때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2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면서 시편을 묵상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시편 22편은 애가 혹은 푸념의 시편으로 시편 기자의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버려진 감정을 노래했던 여러 시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시편 노래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가장 신실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거나 최소한 그것들에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끔찍한 사고로 아내를 잃은 한 남자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게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때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도 힘들 때는 실망하고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느끼셨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로 버렸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10편 22편과 십자가 위에서 들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절망과 마주했을 때 10편 기자와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고통과 아픔에 둘러싸여 있는 이가 드리는 기도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일지라도 신앙의 행동입니다. 누가 보금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또한 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버림받아 부르지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였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 때때로 나도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게 도와주소서 주님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니 내 마음이 위로를 얻습니다. 내 절망의 순간에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소서 아멘 생명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르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제한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우리들에게 팔았습니다. 은 30을 받고 넘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게 된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로 말면 무제한 사람이 죽게 되었다. 돌려주고 거래를 되돌리고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론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거래를 되돌리고자 하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성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론 유다가 자기가 후회가 됐잖아요. 돌이키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이키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장로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가론 유다는 자기가 거래했었던 바로 그 당사자들이니까 그들과 만나서 후회를 얘기를 하고 돈을 돌려주면서 이것을 되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맞는 그런 절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론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실질적으로 죽음에 넘겨진 예수님이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가론 유다의 후회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돌이키는 것에 있어서도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까 자기가 하겠다. 그리고 내가 거래했었던 사람과 내가 가서 해결하겠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돌이키는 것조차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이 실제로 죽음에 넘겨지셨는데 그 주님에게 찾아가서 후회가 됩니다. 가론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런데 그러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론 유자의 비극인 줄로 압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주님과 관계가 없다. 이것이 가론 유다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바로 그 지경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돌이키고 후회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길 원할 때 찾아가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내가 해결하고자 내가 만났었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가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할 대상은 주님이신 거죠. 주님 앞에 나가서 돌이키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사단에게 넘겨진 자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론 유다도 더 이상 주님을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가론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거래를 되돌리고자 했을 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자를 범하였더다 하니 그들이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죠.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자기가 거래하고자 했고 만나고자 했었던 바로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의 삶 가운데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없던 관계였으니 쉽게 깨어지는 것이죠. 거래하는데 무엇인가 거래의 상도라고 할 거에요. 의리라고 할 거에요. 이런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당하라. 그러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론 유다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팔면서 있었던 같은 거래를 했었던 어쩌면 같은 사이드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깨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가론 유다의 이 결정 가운데 깊은 관계 주님과의 관계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고백했었던 것들이나 어쨌든 그 깊은 관계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판단에 기초해서 결정을 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나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 세상 사이입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그 중심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여야 되겠다. 가론 유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다른 관계를 선택하면서 그 관계마저 깨지는 그래서 스스로의 인생이 파탄이 나고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튼튼해야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요. 내 인생에 흔들림이 없고 흔들릴 때부터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성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가론 유다가 주님을 참으로 그 어리석은 죄악으로 또 주님을 팔았습니다. 후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찾아간 대상이 주님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자 또 거래했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로 가론 유다의 어리석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관계가 어디여야 할지 우리의 삶의 뿌리가 무엇이어야 할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확인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삶이 견고한 것이라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주님 보는 귀한 하루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운 일을 한 때 주께서 지키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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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